고객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13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6%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중국 엔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진행된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제재 절차를 밟을 거란 설명입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히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또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에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또, 알리페이의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부정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의 카카오 주가 또한 1.6%대 약세를 보이며 3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Nano 1.6%대 약세를 보이며 3만 6,400원 here 5.6%대 약세를 보이며 4만 6,000원에 거래 Ye backup 5.6%대 약세를 보이며 4만 6,700원에 거래객 방식을 정보하여 1만 6,700원에 거래됩니다. 감사합니다.